안녕하세요. 저희 복트 수탭 복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을 부러주시고 부러주신 다음에 발을 쭉 펴세요 그 다음에 덤벨을 부러주시고 위로 쭈욱 이렇게 하나 후 후 후 네 배우할때 완전히 바닥을 잡고 복근을 말면서 위로 들어주세요 후 후 천천히 내려봅시다 위로 들어주세요 동행을 향해서 덤벨을 순전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위로 들어주시고 이 덤벨 끝을 발끝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깨 발달하고 부러주세요 후 나같이 후 후 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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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시면서 길렴할 때 자 계속 웃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리를 푹 펴시고 덤벨이 들어준 상태로 팔을 완전히 뒤로 뻗었다가 팔을 위로 올리면서 이 덤벨이 얼굴 뒤로 갔을 때 위로 뒤로 흘려지는 거예요 자 팔을 뻗었다가 덤벨을 올리면서 정면을 완전히 뒤로 올려주고 내렸다 올렸다 후 내렸다 올렸다 후 다시 한번 웃기 말고 그리고 뒤늦을 꾹 사용해서 후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후 내렸다 올려주세요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3 2 3 1 시작 그 다음에 앉아주시고 상체를 저처럼 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발 발에 덤벨을 쉬고 발을 뻗었다가 허리를 올려주세요 1 2 3 1 2 2 1 2 2 2 2 2 2 3 2 2 3 2 3 3 3 2 3 3 2 2 3 3 3 2 3 3 이 상태에서 덤벨을 아까처럼 우리 옆에 잡으시고 다리를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으로 하시다가 덤벨을 왼쪽으로 옆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옆으로 보냈다가 자 후 번갈아 가면서 후 후 복근에 양육을 사용하면서 옆에 앉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최대한 복근에 힘을 줘 옆에 근육을 사용하시고 뒤로 후 후 후 여러분 저희 힘이 수밖에 안하는건데 그 시간을 되게 잘 써야되요 시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할 때 한층이라도 꾸준히 멈추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팔을 쭉 펴시고 그대로 덤벨을 어 팔을 사용해서 팔이 덤벨이 도루벨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와 하나 하나 둘 덤벨이 파워형을 밀면서 팔꿈치 펴고 복근을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는거에요 이 덤벨 덤벨이 팔에 움직이는게 아니라 복장수로 복근을 아픔시키면 저절로 단계 건들리는거에요 후 후 잘하고 계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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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치고 저희 후 후 후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발에 덤벨을 껴주시고 그대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우리 뒤로 올려주세요 상체는 바닥에 닿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거에요 그리고 살짝 구부리성 괜찮아요 허리 안다치게 허리 힘주고 코어 힘주고 자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럼 헤어차이 땅 몸으로 올려주는거에요 손의 hiper 손의 hiper 한쪽 손의 hiper 옆에 ビ겨려는 두 두 두 두 두 두 후우 후우 3, 2, 1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덤벨 치우시고 맨다리로 강전했던 동작을 똑같이 원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동작이 없으니까 무릎을 크로치해 치고 이래주세요. 후우 여러분, 수온라인 이거 맨날 제 드라마 진짜 수록도 엄청나거든요. 일반에 멈추지 말고 계속 펼쳐요. 아파도, 쓰러졌던 것만 있어 말고 하나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펼쳐요. 우리가 쉬는 시간은 운동기간이 쉬는게 아니라 48초하고 12초 동안 쉬는거에요. 맞죠? 48초 동안에 계속 펼쳐요. 1, 2, 1 후우 후우, 좋아요. 잘하겠어. 나오지 말고 3, 2, 1 자, 이 상대로 윗마리는 다리를 뻗고 오른쪽으로 5번 자, 3, 4, 5, 그 다음에 왼쪽으로 5번 벗겨요. 복근 전체에 힘을 해주세요. 복근 전체에 힘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5번 그 다음에 다리히면 왼쪽으로 5번 발은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영도에서 방으로 사이로 돌려주세요. 3, 2, 3, 2, 1 자, 다시 덤벨을 들어주세요. 덤벨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끙니다. 자, 다리를 쭉 펴시고 덤벨을 위로 올리십니다. 이 상대로 위로 쭉 올라옵니다. 후우, 셋 자, 맨 처음에 했었을 때 팔꿈이 동작인데 지금 위기 완전 잘하네요. 위기 먼저 주면 가냈어요. 후우, 후우, 최대한 다리 올라가세요. 후우,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우, 후우, 최대한 쭉 올라가서 하나천히 내려오세요. 올라가니 1초 내려갈 때 2초 손을 붙여주세요. 1, 1, 2, 1, 1,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천하옵니다. 계속해야 돼요. 끝까지 3, 2, 3, 2, 자, 덩대를 놔주시고요. 바로 옆에다 놔주시고 발 붙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레그레이즈 발 위로 펴고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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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로 올려서 따라 내렸다. 좋아요. 자, 멈추지 말자. 추위로 올려서 따라 내렸다. 후우, 후우, нова, 후우, 조그를 결정할 λ provinces 1, 2, 3, 2, 1 자, 위 마지막 테스트에요. 엄매를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리도 펴고, 팔도 펼거에요. 다리 펴고, 팔 펴고, 팔 펴고 다리 옆으로 펴 .. 팔도 편리ع켜주세요. 홈페이지 발 posted. 2,3, 탈복이 전 sus blir. 멈추지말고! 그래서 마침 될聊. 포기하지말자 포기하지말고 여기 핸드폰과 운동하기왕이 그러니까 안보는다고 하더라구 포기하지말고 수사시할게요 네 여러분 믿습니다 3 2 1 온라인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48초동안 운동하고 12초동안 휴식하는거 제 옆에서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랑 약속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안보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션을 올리잖아요 자 수고많으셨습니다